매년 기독교 박해 국가의 순위를 산정해 발표해온 오픈도어 선교회가 올해도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16년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픈도어 선교회가 공개한 기독교 박해 순위에 따르면 북한은 총점 94점을 얻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부동의 1위로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해온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93점에 아프가니스탄이 2위, 소말리아는 91점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수당과 파키스탄, 리비아, 이라크 등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북한의 연이은 핵두발이 북한 선교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중 관계가 나빠지면서 접경 지역의 활동도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그런 국경을 넘어오는 북한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했던 보금전파 사역이라든지 양육사역이라든지 생활지원 사역들을 하는 대부분의 단체와 사역자들 굉장히 큰 어려움에 어려움이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픈도어 선교회는 올해 예상되는 기독교 박해 동향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슬람 극단주의가 아시아 지역에서 팽창할 가능성입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중동에서 설 자리를 잃은 IS가 좀 더 편안한 활동을 위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이들의 테러 활동을 제지할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이들이 아시아에서 급진적으로 팽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또 타종교 배척에 의한 인종 청소도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종교로 인한 인종 청소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전 세계 76억 명의 사람 중 51억 3천만 명이 종교로 박해를 받고 있고, 이 중 8억 명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다며 관심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